지금 이제 8월 달까지는 방학기 한참 나와요 그러고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전라도 거 올라오고 지금 애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산란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이 철이에요? 네, 지금이 한참 드실 때예요 지금부터 8월까지는 이제 애들이 산란이라 그때 방학기에 계속 나와요 그러고 이제 방학기에 안 나오면은 밑에 이제 전라도나 충청도권 그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